대법원이 또래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의 무기징역 선고와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범행 동기 등을 살펴보면 무기징역 선고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유정은 지난해 5월 부산 금정구에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낙동강변에 시신을 유기했는데 가방에 혈흔이 묻은 것을 수상히 여긴 택시기사의 신고로 범행이 드러났습니다.